자 시청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댓글을 보니까 많은 것들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에서 못한 얘기들이나 그 다음에 좀 더 짚어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좀 댓글에 그런 글이 나오는데 좀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는 다음부터는 차별화를 좀 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멤버십을 운영해서 그 행원 전용 라인을 구축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좀 더 좀 깊게 시장을 보면 눈을 보던가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세 가지를 가지고 멤버십을 운영할 계획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차별적으로 진행할 거니깐요 멤버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도 좀 더 깊게 좀 더 풀지 못했던 내용들을 같이 저녁 멤버십 회원들에게 좀 알려주고 풀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기 때문에 멤버십을 진행할 계획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자 오늘도 에너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굴개굴 팡팡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김영구 멘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김영구 멘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김영구 멘트입니다